아세요 예 아이고 아무래도 이제 뭐 전 요리하면 요리를 하면서 이제 홀 서빙도 하다 보니까는 뭐 힘든 점도 있는데 그래도 요리하면서 뭐 좀 보람된다고 느낀 적은 많이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콘치즈 하고 뭐 은행관의 버터구이가 있는데 일단 뭐 콘치즈 같은 경우는 위에 이렇게 치즈가 얹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좋아하시는,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콘치즈를 드리고 그런 거 아니신 분들은 저희가 은행만의 버터 부위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